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오늘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합니다. 이 씨는 오늘 오후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한 뒤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. 앞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뇌물 횡령 혐의로 17년형을 확정받았는데 이번 특사로 15년 정도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 원이 모두 면제됐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